세이크 글쎄 그만 하자고 뭐 이런 자꾸 비협조정으로 나오면 그냥 지금 콱쌉 죽여버릴 수가 있어 아니면 그렇다고 손까지 셀프는 없고 어우 새끼 제법 세네 아하 어.. 제대로 맞으면 뒤집뻔 했네 며칠 여행기? 이거 스탠바이 시켜놓을 테니까 복장이 좋은 놈 나 그러다 체한 수가 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소화 잘 시키니까 천만 달라고 했냐? 그래 천만 달라고 했냐? 부자 아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검사 결과로는 다 괜찮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서 해결보자니까 밤새 뭡니까 이게 그래도요 교통사고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약속하지만 이것도 좀 너무 죄송했습니다